반가운 아줌마를 만났네요. 랭사오에서 일하시던 분인데, 쌀하고 지금 여기 롱비치센터 앞에서 시태우 도지오 총 미호안산 만깐 호빌롱 만두 뭐 이런 것들을 만두의 머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줌마와 같이. 약간 스트리트 푸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와주쏘네. 블록버스토아가 한국순위에 하시던 건데 지금 한국순위에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르겠고. 그러네요. 반가워서 그냥 하나를 먹으려고 합니다. 원래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.